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물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며 지구 생명과 환경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과량의 물을 한 번에 마시지 않는 한 물은 무독성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물에 특별한 빛을 조이거나 다른 처리를 하면 독성물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관련된 가장 큰 오해인 전자레인지부터 더욱 강력한 빛까지 물의 독소화에 대한 화학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물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여러 오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책이 유명하죠. 물이 동결되어 결정을 이루고 눈송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물에게 좋은 말 혹은 나쁜 말을 건네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괴담 등입니다. 옛날에는 식물에게도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따라 성장이 다르다는 실험을 학교에서 체험활동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죠. 과학적 지식의 보급이 미비해 상식이 왜곡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험적 과학 이전의 발견이 체험과 구전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듯 자신의 기묘한 체험과 오해를 통해 친숙한 물질인 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미신 다시 말해 유사 과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중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여전히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인 전자레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이나 음료를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뇌기능 손상과 성호르몬 교란 면역 시스템의 파괴와 지적 능력이 감퇴한다는 등 독소 수준이 아닌 인류 말살 무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로 조리하는 것에 비해 매우 빠르고 간단히 음식물을 빛만으로 가열할 수 있으니 우리 생각보다 더 파괴적인 처리로 연상되기 때문인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빛은 전자기파 일종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고 색을 분간하는 데 사용되는 가시광선은 전자기파의 매우 협소한 영역에 불과하며 전자레인지가 사용하는 마이크로파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긴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에 해당합니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와 유해성은 낮아져 적외선 찜질이나 라디오 송수신에도 이러한 장파장 영역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마이크로파 자체의 유해성이 낮을 것을 직감할 수 있죠. 반대로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며 위험성이 커집니다. 피부를 어둡게 태우거나 DNA를 변성시켜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자외선이나 체내를 투과해 진단에 사용되지만 피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X선 그리고 국소 영역을 태우거나 손상시킬 수 있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감마선 등이 해당합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사용되는 빛의 주퍼수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내부에서는 마이크로파가 방출되어 음식을 데우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정보가 제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파장은 전자기파이니 광속을 주파수로 나눠주면 간단히 구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파의 주파수는 보통 2.4에서 2.5 GHz 범위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중 하나로 산업과 과학 그리고 의료 분야 모두에서 선호되기 때문에 ISM 비대역이라 불립니다. 국제 전기통신연합이 무선통신 이외에 ISM 분야 고주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지정한 주파수 영역입니다. 간단히 깔끔한 계산을 위해 2.5 GHz로 가정해 계산해 본다면 전자레인지 광파 파장은 12cm로 얻어집니다. 왜 12cm의 파장을 사용하는지는 이후 살펴보도록 하고 파라는 명칭처럼 위상의 반복적인 변화를 수발하는 파동은 극성을 갖는 물분자에 영향을 줘 분자의 배양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듭니다. 물분자를 회전시키는 효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12cm의 파장 에너지는 물의 회전 운동 에너지 중 하나의 위상과 관련성을 갖습니다. 분자의 운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단순한 구분 목적만이 아닌 실제 연관되는 현상이나 작용과도 관련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분자의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인 병진운동은 분자가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니는 운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병진운동은 온도와 연관성이 높아 맥스웰 볼츠만 분포해서 고온에서 분자의 에너지가 더 높으며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과 연관되죠. 우리가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 역시 병진운동하는 분자들이 온도계 표면에 충돌하는 것으로부터 측정되는 방식입니다. 진동운동은 신축이나 굽힘과 같이 대칭성이 유지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로 더욱 세분화되는데 이 각각의 진동은 정확히 일치하는 주파수의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자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진동운동으로 물질은 고유의 색상을 갖게 되며 앞서 물이 무색이 아닌 파란색이라는 사실을 진동을 통해 소개했던 적 있죠. 전자레인지와 관련된 운동은 앞서 간단히 소개했듯 물분자의 회전운동입니다. 이 때문에 물분자 없이 완벽히 건조된 음식물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수 없어 소량의 물을 뿌려 조리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은 투명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온도나 압력 등에 따라 성질이 변화하는 경우도 많죠. 재미있게도 물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굴절률이 변화합니다. 마이크로파가 가해지면 물의 굴절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물의 온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양한 출력에 마이크로파를 처리했을 때 온도 변화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마이크로파 전력 함수로 굴절률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물에서 빛의 위상 속도는 마이크로파 조사 동안 최대 5%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어차피 마이크로파를 끄면 원상 복구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최대 30분까지도 굴절률 감소 현상이 유지된 후 복구됩니다. 이는 우리가 물의 광처리를 한 후 현상이 일정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유익한 효과 혹은 해로운 효과를 환경과 인체에 만들어내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레인지가 물분자의 회전운동에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자의 고속 회전은 국소적인 분자 빈 공간이나 나노버블을 생성할 수 있으며 진공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들이 굴절률 변화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마이크로파는 물을 직접 진동시키거나 이온화하진 않습니다. 극성을 갖는 물분자의 회전운동을 일으키는 이중극자 회전이 주된 작용 중 하나이며 물분자의 회전이 다른 분자와의 충돌을 일으키며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유전 손실을 동시에 이용해 열을 발생시킵니다. 유전률은 물질이 전기장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전률이 높을수록 전기장에 더 잘 반응하지만 반드시 열로 변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 손실이 이와 연계되는데 전기장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가 얼마나 열로 변환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유전 손실이 높을수록 전자레인지에서 더 잘 가열됩니다. 그런데 비교표를 살펴본다면 현재 사용되는 2.45GHz보다는 더 장파장인 1GHz가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GHz는 더 큰 유전 손실을 갖지만 파장이 길어 침투 깊이가 과도하게 깊어 조리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10GHz는 표면에서만 에너지 흡수가 작용해 음식 내부까지 열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45GHz는 침투 깊이와 가열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표준화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기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시광선은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 매일 바라보는 빛인 만큼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크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시광선보다 더 긴 파장을 갖는 낮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들 역시 유해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겠죠. 라디오를 들으며 몸이 익어가는 등의 문제를 상상해본 적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에너지 전자기판 어떨까요? 역시나 물이라는 안정한 극성 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까요? 물에 강한 빛이 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되며 새로운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고에너지를 가해 물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는 연구는 플라스마에서 가장 많은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초고온의 플라스마가 아닌 질소나 아르곤 등의 안정한 기체 플라스마를 통한 비열 플라스마 처리는 물 속에 다양한 활성산소종 및 질소종을 만들어냅니다. 플라스마 처리수는 미생물의 세포벽과 단백질, 핵산 등을 손상시켜 강력한 소독과 살균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씨앗의 발화율을 높이고 식물 생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어 처리수를 밭에 뿌리는 등 농업적 활용이 빠르게 연구되고 있으며 유해 환경 오염물질이나 악취 분자 등의 분해와 제거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약간은 찜찜한 면이 있죠. 미생물의 생분자와 구조를 손상시켜 소독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인간에게도 물이 유해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물분자나 클러스터에 대한 고에너지 전자기파 처리가 특별한 전자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과연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을 물 덩어리에서도 같은 식으로 작용할지는 궁금증의 영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X선과 감마선 등의 고에너지 전자기파를 이용해 물 덩어리에서 느린 전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처음 확인하게 됩니다. 느린 전자는 이름만 본다면 온순하고 안전한 전자의 상태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인간에게는 반대입니다. 수 일렉트론 볼트의 가속전압으로 이루어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오히려 물질과 강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주위 원자의 전자들과 충돌해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재결합해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기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천 일렉트론 볼트의 가속전압을 갖는 빠른 전자는 상대론적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물질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사선이나 고에너지 입자 가속기, X선 생성기나 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데 고속전자가 물질내를 이동하면 푸른빛을 방출하는 그 유명한 체렌코프 복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되는 곤충이나 미생물, 세포, 나노입자까지 모든 측정에는 빠른 전자가 사용됩니다. 느린 전자의 발생 과정은 오제 마이트너 붕괴에 당합니다. 하나의 원자를 생각해보죠. 중앙에는 원자액이 위치하며 그 주위를 여러 겹의 전자 껍질과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워진 전자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듀플렛 규칙이나 옥텟 규칙 등 가장 안정한 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림 속에 보이는 원자라면 총 12개의 전자로 12개의 양성자와 중성 상태를 이루니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 X선 등의 강한 전자기파가 가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보편적으로는 떼어내기 어려운 가장 안쪽 K껍질의 전자 등을 들뜨게 만들어 떼어내게 됩니다. 이 전자는 매우 빠른 전자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빈 에너지 준위 속으로 바깥껍질의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 전자기파로 방출하거나 알맞은 전자에게 전달하며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또다시 방출되는 전자가 존재한다면 오제 전자 방출이라 부르는 현상이 발생하며 오제 전자는 느린 전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외 다른 반응들도 가능한데 내부 광전자 전환이나 전자기파를 그대로 방출하는 X선 방출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름대로 오제 마이트너 붕괴는 피에르 빅터 오제와 리제 마이트너가 각각 발견한 현상입니다. 물의 느린 전자 형성에서 알려진 가장 근본적인 작용은 분자 간 쿨롱 붕괴입니다. 이름부터 멋있죠. 단 하나의 원자가 대상이 아닌 물이라는 수많은 분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의 작용인 만큼 단순한 오제 마이트너 붕괴보다는 분자 간 쿨롱 붕괴가 주를 이룹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유사합니다. 강한 전자기파에 의해 내부 전자를 잃어버린 분자 속 원자가 발생하면 바깥껍질의 전자가 안쪽 껍질로 이동하며 해당하는 에너지 간격만큼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인접한 다른 분자로 옮겨가 옆 분자의 전자를 떼어내는데 사용됩니다. 결국 하나씩의 전자가 사라진 이온화된 형태가 만들어지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쿨롱 폭발이라는 격렬한 현상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쿨롱 폭발 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소듐이나 포타슘 금속이 물과 닿았을 때 격렬하게 반응하며 폭발하는 현상이며 쿨롱 폭발에 대한 결과입니다. 물에 고에너지 전자기파가 가해졌을 때도 물 분자들 간의 쿨롱 붕괴에 의해 분자들 사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 분자 간 쿨롱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느린 전자는 물 환경 속에 포함된 유기물에 의해 더욱 간단히 발생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느린 전자가 파괴할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와 같은 핵산이라는 것이죠. 3에서 20 일렉트론 볼트의 저에너지 전자가 DNA 가닥을 분해할 수 있다는 연구는 2000년부터 발표되어 왔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살균과 소독 효과의 대상은 미생물만이 아니라 인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물이 아닌 소금이나 금속염 등 다양한 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물에서는 고에너지 전자기파에 의한 느린 전자 발생 효율이 더욱 높습니다. 금속양이온은 전자기파에 의해 더 간단히 이온내될 수 있으며 본래의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제 전자의 방출을 비롯해 느린 전자를 주위로 발생시킵니다. 다양한 산화수를 가는 금속양이온 등은 결과적으로 더욱 해로운 물이 될 잠재력이 높고 제어할 수만 있다면 더 유용한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느린 전자를 치료에 사용한 연구는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종양을 비롯해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발생하는 질환은 다양한 바이오 기술로 표적화해 추적 및 전달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점에서 활성산소나 항암물질과 같은 유해성이 높은 전달체 대신 선택적으로 느린 전자를 발생시킨다면 국소 영역에서의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앞서 이야기한 금속양이온이나 유기물, 그래핀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저에너지 전자치료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순수한 물조차 느린 전자의 발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도 안전하며 물을 데워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가시광선보다 낮은 에너지인 마이크로파에서는 안전했지만 의외로 엑스선과 감마선은 물에서 분자간 쿨롱 붕괴를 통해 저에너지 전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해로운 물을 만들어 일정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에너지 전자를 의료 분야에 활용하기 시작한 만큼 물로 항암치료를 할 수 있는 미래도 잠재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